안녕하세요. 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 해외직과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세일 종료된다고 말씀드렸던 여러 사이트들 세일이 조금씩 뒤로 미뤄지면서 오늘도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 오늘 세일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어저께 코골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내해드렸는데 당첨되신 분이 기프트카드 잘 받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직구정보통 네이버 카페 후기도 올려주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리는 일부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소개시켜드리는 일부 제품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조어의 한 번씩 잊지 마시면서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추가적인 10%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종료시간 보시면 현재 9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시간은 오늘 오후 5시 정도까지만 진행됩니다. 영상 확인하시면 오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몬클레어 제품 어저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이곳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0%만 세일받아도 몬클레어 제품들 전부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몬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울라스토 제품 154만원 판매되고 있고 이 금액에서 추가적인 10% 세일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14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이트 이렇게 사이즈 변경하시면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몬클레어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에클린스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룰레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일받으시면 130만원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베스트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만 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만 소개시켜드렸지만 여성 제품도 몬클레어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여러가지 제품 마지막 세일 기회입니다. 추가적인 10% 세일 받으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지갑 종류 43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역대급으로 여러가지 지갑 종류를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머니클립이라던지 이런 제품 저렴한 금액 4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고 대략 10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서 재질도 튼튼하고 일단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이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가지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막바지 추가적인 10%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 제품 여러가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퀄티즘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30% 할인코드 아직 잘 적용되고 있고 사이버 먼데이 세일로 35% 할인코드도 나와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찾으신 다음에 35% 그리고 30%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유럽세금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어서 밀택 보여드리고 있는 M65 이 제품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유럽세금 공제돼서 142유로 이 금액에서 35% 할인코드 적용되면서 92유로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92유로 계산해보시면 13만원 배송비 합하시더라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M51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됩니다. 동일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 조금 크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악틱파카 같은 경우는 30%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제품 장바구니에 단면 유럽세금 공제되면서 882유로까지 가격 떨어지고 이 금액에서 30% 요 제품은 할인 적용되기 때문에 8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저렴한 텐시 패딩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카라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던지 레드윙 고어텍스 요런 제품이라던지 헤스트라 보여드리고 있는 장갑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파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브 사이트 마찬가지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세일되는 제품 어저께보다 할인폭이 커지면서 현재는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에는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가디건 이미 세일되는 제품 요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보시면 엑스트라 20 요렇게 입력을 해보면 안타깝게 요 제품은 세일 적용 불가능하네요. 15% 할인코드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 15% 세일받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뉴질랜드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233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8만 4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관부가스에 피해서 아주 좋은 금액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이 사이트가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는 13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싼 금액 16만원 정도 더블 폭스에도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14만원 판매되고 아미 제품들도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세일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적인 20%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동일한 사이트 코긋스 사이트인데 이전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어저께 종료될 줄 알았는데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메종키친의 제품들 4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우영미 제품들 35% 마지막 기회입니다. 메종키친의 여러가지 반팔티어츠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스웨터 종류라던지 비카트 스웨터 이곳이 가장 저렴한 금액 30만원 아래쪽으로 판매됩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마지막 기회에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맨투맨이라던지 기본적인 반팔티어츠드 15만원 뒤쪽에서 소개시켜드릴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은 세일 적용되고 있지만 17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가지 우영미 제품 인기 제품 다양한 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마지막 세일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여러가지 인기 제품 세일에 추가되어 있고 기존에 세일되었었던 제품들 가격 더욱 좋아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우영미 여러가지 제품 판매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반팔티어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133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133 계산해보시면 17만원 정도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이즈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시리스트 담아놓으셨다가 가격 떨어지면 바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가 적정한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게 재고가 어느정도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바로 품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흰색 제품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제품들도 현재 세일드에서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일드는 여러가지 제품만 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도 기존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서 저렴한 금에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인기 제품 다양하게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동일한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인데 이번에는 프라이벳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요 세일 같은 경우는 일정 계정에만 열려져 있는 세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계정 입장은 되지 않지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직구정보통 유료회원 가입하시면 제 계정을 오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로그인하셔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에클린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곳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어서 1100불 정도 구입 가능한데 정확하게 1092불 판매되고 있어서 14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색상도 여러가지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이 사이트에도 몽클레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클레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프라이벳 세일 적용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메신저 백 보여드리고 있는 작은 카세트 백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93만원 정도 보테가 베네타 인기 제품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벳 세일 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신 분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아웃넷 사이트 블랙프라이데 세일 종료되지만 사이버먼데이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5% 딱 하루만 세일 적용됩니다.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고 신규 할인코드 추가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울 다운 코트라던지 울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카 종류 저렴한 금액 50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제1인드버그 보여드리고 있는 골프웨어 여러가지 제품 아직도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영국 편집샵 세븐스토어 여러가지 인기 제품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정상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기존에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어서 버켄스닥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톤 타오페 색상도 판매됩니다. 보시면은 이미 할인코드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93파운드 정도 구입 가능해서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990 버전 6 제품이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라던지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신발 판매되고 있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요런 제품들은 없었는데 스투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투시 후디 종류들은 워낙 인기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되는 제품이고 보시면은 나이키 제품부터 탄브라운 노스페이스 등등의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HBX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전기 세일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라미치 보여드리고 있는 다운패딩 조금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레드윙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부츠 종류들도 32만원 가격 좋습니다. 뉴발란스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이 사이트에도 인기 여러가지 제품 판매됩니다. 캐나다구스 제품이라던지 엔타이어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고비 캐시미어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사이트 전체 세일되면서 기존의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더욱더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100% 몽골리안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질 좋은 소재 제품으로 한번 구입하시면 많은 분들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브이넥 스웨터 현재 50불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어서 50불 계산해보시면 캐시미어 스웨터를 6만 5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제품부터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최대 70%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 사이트 사이버먼제 세일 시작됐는데 기존에 세일됐었던 것보다 미국 설정으로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역대급으로 여러가지 제품만 만나볼 수 있고 사이즈만 맞으면 대박 가격에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눕시 패딩 바깥쪽 파일 재질로 만들어져있는 이 제품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50% 세일 가능해서 현재 15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20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러닝화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 50불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6만 5천원 아래쪽 컨버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던지 여성분들 노스페이스 자켓 종료 인기 제품 여러가지 모아서 말도 안되는 금액 추가적인 50%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가격에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역대급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이라던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이런 제품 84불 11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인기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40% 역대급 제품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오반어피터스 사이버 먼데이 세일로 사이트 전체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40% 그리고 일부 제품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50% 세일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마샬 이어폰 같은 경우는 70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 마찬가지 50%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레코드 플레어 이 제품 같은 경우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50% 세일 가능하고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 페이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주얼링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 사이트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스타우브라던지 쌍둥이 칼이라던지 이런것들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기 여러가지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스타우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꼿꼿대 제품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쌍둥이 칼 라이프 세트 커틀러리 세트 주방용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블루보틀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텀블러 아직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제품도 15%에서 2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텀블러 종료 세일되는 기회 굉장히 드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딱 좋고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샬 스피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아직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계속 이어지면서 사이버 먼데이 세일로 연결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템 모어 트 제품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엠버톤 크림 색상 아직도 120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15만 5천원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크 관련된 여러가지 제품 아마존 사이트 그 다음 테크 관련된 제품 여러가지 모았는데 아마존 사이트 사이버 먼데이 세일 계속 진행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필립스 면도기 9시리즈 제품인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89불에 판매되고 마샬 스템 모어 제품 판매되고 있습니다. 199불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사이버 먼데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추가되어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리퍼 제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공기 청정 가능한 선풍기 139불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이슨 에서 직접 리퍼 한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변압기 사용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금액이 400불 짜리 제품 50만원 넘어가는 제품인데 140불 이면 구입 가능해서 아주 좋은 금액 관부 가 세피 해서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찬가지 공기 청정 가능한 이 제품 같은 경우 TP 공사 제품이고 이 제품도 아주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VA 청소기 같은 경우는 180불 V11 토크 드라이브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역대급 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관부 가세 지불 하셔야 되겠지만 대략 대결 대결 개선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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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되고 있고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 가세 18% 이 금액 배송 대결 25 정도 더하시면 최종 비용 355불 정도 남아서 46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파워도 강력한 제품이고 카페트라던지 하드플로어라던지 가리지 않고 자동으로 감지해서 변환되는 그런 시스템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LG 올레드 보여드리고 있는 텔레비전부터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도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 세일은 계속됩니다. 11월 12월 1월 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시고 저는 내일 세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1. 3. 5.